디케벤 트롯 가요 쇼쇼쇼 송년 특집 방송입니다. 최고의 미남 박수 핸선보이 신철씨. 타이틀곡 섬강 아가씨도 띄워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 신철입니다. 사랑한 섬강 물결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라 부신 달래 부기고 벚꽃 세우는 운명에 다시 오마이 약속한 일 아니 내 가슴 보이냐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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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고고파서 애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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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